아 늦었다. 안녕하세요. 44번 한길호라고 합니다.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. 예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영어로 사귈래? 네가 나랑 사귄다고 소문내고 다닌다며? 내 남자친구야. 정수기 인터넷 사이트에서 올릴 수 있는 판타지 무게 없었어요. 반응이 아주 좋아요. 재능이 있어. 오빠 공부 때려치고 그냥 글 써라. 돈이 안 된다고 그래서. 젊은 놈이 패기도 없고 야망도 없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건지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인지 공부할 거라고 공부해서 천국에서 돈 벌어 차 사고 집 사고 다 할 거라고 확인아 엄마 오빠 나만 나고 공부 제대로 한 점 있어? 나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용기도 없고 옷에 뭐가 묻었네요? 길어 오빠 정수가 잠깐 문 열어봐. 어? 정수가 추워서 그래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